운석 싸움을 가야되나? 운석에 사람 개 많네요 저런데서 킬 좀 빼먹어야 되긴 한데 고민이네 여기 곰 공짜인거 같긴해서 운석에 일단 3명 있거든 운석 싸움이 길어지면 가죠 곰 3마리 공짜 같애서 놓치기 좀 아까워서 저 운석 싸움인데? 매그도 운석 야구쟁이도 운석 같을 것 같은데 이제 호텔에서 사고나고 매그가 공장보다는 호텔 갈거라 매그도 벽봉하길 편해서 바로 뜯었네요 안가길 잘했다 안가길 잘했다 여기 지금 잠시만, 이거 숲 늑대가 살아있는 분위기인데? 느낌이 그런 느낌적인 느낌? 그렇지 예감 적죠 숲 cc 따고 성당 쓱 본 다음에 전장 고주 가로 가죠 노래 부를만한 곳이 있을까? 연인으로 노래할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쯧, 그럼 가자 오우, 디아 생돌은 많다 많아 왜 안아? 컷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고 싶진 않아 아, 성당 가서 기타 불러야겠다 성당 가서 죽을까 했는데 기타 찾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제가 알파 있어서 알파 썸을 빨리 끼죠 그냥 내가 뭘 만든거지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류가 잡았네 류가 잡았네 흠 흠 흠 흠 흠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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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베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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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컨트롤 안하다 죽을건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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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환, 수환 주자 이거 수환 미쳤다 성장 해볼까 스페어 2개 2개 4개 1개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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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개 6개 4개 5개 나이스 ㄷㄷ 아 왜 이럴까 아 왜 이럴까 싸우는 건가 나이스 골목길이네 골목길 아무도 없네 내가 갈게요 좋죠 하트 재밌어요 하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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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성수로 다려먹어야지 하트도 패스트 앤 섹시지 카이팅하는 그 재미가 있으니까 리퍼랑은 느낌 다르긴 해 에이든이 패스트 앤 섹시지 에이든이 어려워서 그렇지 잘하면 진짜 현란하자 잠든 앵 Gesch인 위클이 어디지? 레클이 바로 내 작전이랑 다른데 웨크를 갈걸 그랬나 이러면 5퍼가 올라갔다고요? 5퍼에요? 5명 남았어 공속 10퍼가 넘어졌어? 수화가 잡았네 아 스킬 딜을 빼고 그냥 깡공으로 올려줬어? 갈증? 오 공속 10퍼? 공속 10퍼면은 기분은 좋을거야 그래도 근데 딜을 다 뺐다? 달소가 한방 딜이 약한건 아니어서 그냥 공속이 쌉부대여가지고 백 미스 나는게 많았을 뿐이지 이렇게 될줄 알았어 말이 안되긴 했어 밸런스가 솔직히 밸런스 수화 템 별로인데 키노아 하나 있는데 수화가 위클인거 카밀로 잘 컸네 네 구상시켜주는 센스 그치 그러게 많이 세졌겠는데 5퍼면 5퍼면은 세구비 18각 끼고있던 사람 30각 준거잖아 사실상 그쵸? 다들 어디로 가버렸을까 기존 패치 4.4%는 스킬이었는데 이건 깡딜 올려준거잖아 그치? 더 좋네 어어 그래요? 아이씨 아 갈증 각인이 바뀐거야? 아 옌병알? 세팅을 바꾸라고요? 패온 쓰라고? 아니 왜그래 패온 안써 그냥 해 끝 쟤 멍 맞 어 어 아 내가 가는 곳만 막혀요 붙잡아야겠어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거야 아 미클 갔어야 됐나? 수화가 너무 컸네 아 나 실버 아 나 실버 미클 순 없어 아이 물 없어 솔렉스 한다 나 먹을거 다 버렸는데 잠시만요 선생님들 지지 지지 수화는 큐만 피하면 된다 먹을거 다 버리고 구급삼자 두개로 이겼네 엘따 엘따 엘따